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AIM을 알아볼 거예요 AIM AIM이 뭘까요?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AIM이라는 게 타겟팅하고 같은 말입니다 어떤 목표가 있으면 거기를 향해서 제가 서는 게 AIM입니다 그런데 이 AIM이라는 게 참 잘 서면 잘 알고 어떻게 서는지를 잘 아시면은 크게 어려움을 안 겪으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AIM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제가 뭐 스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알고만 계시면 거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지 않겠죠 제 얘기 잘 들으시면 AIM이 이제 잘 모셔셔 가지고 AIM으로 인해서 자꾸 이제 다른 동네에 보리 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현저하게 줄어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레슨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AIM에 관해서 제가 정의를 해볼 텐데요 AIM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쪽으로 서는 거긴 하지만 조금 더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드레스를 했을 당시에 이렇게 어드레스를 씁니다 어드레스를 했는데 이 당시에 뭔가가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AIM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 이제 그 부분을 짚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슬하실 때의 AIM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신준의 세계로 한번 빠져보시겠습니까? 아유 너무 웃음을 들이시는 거 아닌가요? 그 골수체는 계속 탐이 납니다 자 이제 밥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거 들고 나가면 AIM 제대로 할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이 클럽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럼 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AIM은요 그냥 간단하게 보자면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표를 향해서 씁니다 어떻게 쓰냐고요? 평행에 가깝게 쓰는 겁니다 평행에 가깝게 아니 그 왜 평형이라고 하지 않고 제가 왜 평행에 가깝게라고 할까요? 평행에 가깝게? 평행을 어차피 못 맞추니까?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맞아요 아 그래요? 평행으로 딱 설 수는 없습니다 선수들이요 이렇습니다 이게 평행으로 딱 쓰면 좋긴 좋은데 이게 기계가 아닌 이상 이렇게 재해놓고 이렇게 딱 맞춰 쓰지 않는 이상은 평행으로 딱 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차의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차의 범위가 어느 정도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이렇게 쓰신다든지 뭐 이렇게 쓰신다든지 그러면 곤란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오차 범위가 그 안에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오차 범위라는 게요 제가 이 발에 있는 상태에서 이 발을요 제가 위쪽 화면을 보시면은 제 발이 보이실 텐데요 이 발 있는데 여기서요 제가 왼발을 뒤로 살짝 빼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뺀 것 같습니까? 그냥 보기에는 조금 뺀 것 같은데요 얼마나 조금 같아요? 한 이 정도? 네 이 정도 제가 이쪽으로 손가락 마디 하나가 하나 정도만큼 빼면요 이게 최소한 안 되던 5도로 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5도라는 것이 뭐냐면 1도를 미스를 하면 100m를 날아가면 1.74m 정도 미스가 돼요 그러면 5도면은 거의 한 8m 정도 100m면 8m 미스고 200m면은 16m 미스가 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섰는데 아니 왼쪽으로 이렇게 보이지도 않을 만큼 이렇게 살짝 뒤로 와도 만약에 에임대로 볼을 치게 되면은 16m가 빗나가는 거죠 그러면 에임 가지고 볼을 칠 수는 없는 거예요 에임 가지고는 볼을 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에임의 어려움을 겪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물론 에임은 평행으로 쓰셔야 되지만 평행에 가깝게 쓰시지만 에임은 에임을 위한 에임은 아닙니다 에임을 위해서 에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임은 어디까지나 이 볼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구질로 치기 위해서 에임을 쓰는 것이지 단순히 에임을 잘 서기 위해서 에임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초보나 특히 여성분 경우에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볼을 어떻게 치겠다는 의지나 뭐 보고 들어오거나 이렇게 이런 게 전혀 없으시고 그냥 아무데서나 붕붕붕붕 수행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해서 왜 초보에 여성까지 포함시키세요 남성분들도 그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많이 계신데요 특히 여성분이 많으세요 네 아마추어 중에 많이 있죠 여성분들은 좀 섬세하시거든요 섬세하시기 때문에 남성분들하고 이제 조금 약간 좀 경지가 다르시죠 여성분들은 좀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사실 남성분들은 좀 덜렁덜렁 대시고 뭐 그런 게 많으시니까 사실 방향 감각이 좀 여성분들이 약할 수도 있어요 운전도 약간 늦게 익히는 것처럼 골프의 에임도 보면 친구 여자친구들이 약간 더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에임 이야기 잘 들어보십시오 에임을 위한 에임이 아니라 이 볼을 저기 저기로 칠 수 있기 위한 에임이 나와야 됩니다 거의 평행에 가깝돼 단 이 볼을 저기에 칠 수 있는 에임이라야 합니다 조금만 틀어진다고 해서 볼을 엄한 대로 이제 다른 대로 이렇게 볼을 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의는 끝났고요 어드레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어드레스를 하는데 어드레스를 하면 대표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프로 선수들은 이런 얘기하지도 않고 뭐 이런 거 나오지도 않는데 특히 아마추어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클럽을 놓고 그립을 잡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클럽을 든 상태로 그립을 잡으시고 이렇게 갖다 대고 치시는 분도 이제 계세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특이하게 이런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클럽 헤드를 이렇게 똑바로 잘 놓고 치시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렇게 계시다가 그냥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페이스가 똑바른 방향도 아니고 그냥 대강 어느 정도 있으시다가 뭐 이렇게 하시다 그냥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이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볼을 이 클럽 페이스를 똑바로 놓고 잘 뺐다가 다시 똑바로 맞춰 가지고 볼을 치려고 똑바로 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건데 이거 잡으실 때마다 이렇게 대강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어느 만큼 이게 클럽 페이스가 똑바로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큰 클럽 페이스로 보여드리니까 앞에서 보시면은 클럽 페이스가 막 확실히 이렇게 닫혀 있는 것 같고 열려 있는 것 같고 티가 나시지만 실제로 아이언은 클럽 헤드가 아주 조그만하기 때문에 이 정도 이렇게 해서는 아마추어 여러분들께서 잘 못 느끼세요 이게 닫혀 있는지 뭐 한지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그냥 스윙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렇게 가급적이면은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똑바로 놓고 가만히 놓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시작하도록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경우가 하나 생기실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그냥 치시는 분들은 아니 내가 이렇게 칠 때는 아니 편하게 이렇게 쳤는데 이걸 똑바로 이렇게 놓고 치려고 하니까 얼음땡 하는 느낌입니다 몸이 이게 얼어가지고 이거 아니 이거 백스윙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실 수 있습니다 경험이 있어요 그러신 경우에는 이거 외글을 좀 해주세요 외글링이라는 게 서셔가지고 좀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게 외글링이거든요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치실 때는 좀 움직여 보셨으니까 스윙 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바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백스윙을 시작하십시오 이건 어디까지나 단순히 버릇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시던 게 이게 이렇게 하시던 게 있어서 그게 편해서 그러시는 거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굉장히 정적인 동작이니까 이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용기를 내시고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볼이 조금 더 일관성 있게 스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